음악 장례가 어느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서요. 그럼 지금부터 성북구 캠퍼스타운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고려대 캠퍼스타운 조성추진단 김동현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외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외빈 소개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하고 서울시의회 일정으로 인해가지고 유승희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윤희 서울시의원님께서 다소 늦으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손정수 성북구 부구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윤만환 성북구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장양규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단 단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공정식 고려대 캠퍼스타운 조성추진단 단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최병호 고려대 링크 플러스 사업단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성북구하고 성북구 관내 대학교 각 대학교 MP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따가 토론회 시간대 별도로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하는 말씀 드립니다. 본 행사는 고려대학교 링크 사업단에서 주최하고 성북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각 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행사는 개회, 발표, 토론회 순서로 총 3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2시 30분경에는 개회의 마지막 순서인 기념촬영이 있사오니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개회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를 맡아주실 공정식 고려대 캠퍼스타운 조성추진단 단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단장을 이번에 새로 맡게 된 공정식입니다. 아마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와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개회식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웠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대학도시 성북이라는 슬로건 하에 성북구 캠퍼스타운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세영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손정수 성북구 부청장님, 윤만한 성북구 의원님, 그 다음에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장양규 단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행사에는 고려대학교 링크사업단의 최평균 단장님께서 특별히 와주셨고, 국민대학교, 동덕여대, 석영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선대학교 등의 MP 교수님들도 참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링크사업단에서 저희 캠퍼스타운 컨퍼런스에 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링크사업단은 융합형 산업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미래지식 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하고, 또 사회 맞춤형 융합전공교육, 청년 창업을 위한 학연계, 또한 연구기업지원 플랫폼 개발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캠퍼스타운에서 생각하고 있는 창업이라든가 문화, 또 융합, 이런 부분하고 상당 부분은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링크사업단과 저희 캠퍼스타운 사업단이 서로 상호 협조하여서 미래에는 더 많은 일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고려대학교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생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 성북구청과 함께 작년부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왔고요.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 13개 대학에서도 단위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작년 11월에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사업에 박자를 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사업 홍보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고 구청뿐만 아니라 성북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올해가 2년 차로 들어가는 해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아마 추후에 발표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년 차인 올해에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대학 연계, 광역 연계형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학 도시 성북이라는 슬로건이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각 대학에서 이러한 시범사업계에 동참을 하셔서 분할을 갖지 마시고 협업 모델 개발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을 오늘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향후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 고려대학교에서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선도학교로서 사명을 가지고 성공적인 캠퍼스타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또 험한 날씨에도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북구청, 서울시, 그 다음에 구의원 모두 저희 캠퍼스타운이 단지 대학의 발전 아니라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동적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협업 모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디딤돌,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 시작의 발걸음을 저희들이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아직 사장보다는 교수라는 타이틀이 더 어울리지, 제 귀에는 어울립니다만 어쨌든 작년까지 제가 여기 안암동 캠퍼스타운 시범사업을 단장으로서, MP로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생각보다 많은 성과를 거뒀던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노력들이 전국 각지로 뻗어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제가 지난달부터 지금 SH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공사에서도 캠퍼스타운 모델이라는 게 새로운 도시재생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25개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효과 있는 재생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지금 고민을 시작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고려대 시범사업을 가지고 우리 최병호 단장님께서 링크사업과 같이 연결을 해주셔서 컨퍼런스가 이루어져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 김영민 과장님, 이창현 교수님, 박성준 교수님 다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연구를 할 때도 그랬고 항상 성북구만큼 이런 캠퍼스타운이라는 모델이 뿌리내리기에 좋은 장소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흔히 이제 세계적으로 브레인시티라고 말하는 대학도시라고 말하는 곳이 이제 우리가 보스턴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스턴에 있는 대학 수가 챙겨보면 한 38개 정도 됩니다. 서울은 이제 한 50개 정도 되고 그중에서 특히 이렇게 성북구 같은 지역에 7개가 밀집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작년에도 이제 제가 국제컨퍼런스에서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캠퍼스타운 시작하고 불과 6개월 만에 일자리가 한 320개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창출이 되었고 그게 이제 시범사업에서 한 스타트업 스튜디오 6개를 가지고 그리고 한 20여 개 팀이 이제 지원이 됐었죠. 그걸 가지고 불과한 몇 달 만에 이제 저희 계시는 우리 이상훈 소장님도 많이 노력하셨고 홍미영 대표님도 많이 노력하셨고 그 다음에 다 역전의 용사들 계시는 장양균 회장님 김영미 과장님 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하셔가지고 이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허하고 실용신안이 16개가 몇 달 만에 나왔고 굉장히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이제까지는 우리가 잘 모아주지 못했다면 대학하고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한번 이걸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쏟아내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마치 SH로 가면서 그러면은 여기에 공기업까지 같이 가세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그 다음에 대학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재생이라는 게 결국은 다 죽어가는 거를 살리자라는 거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는 거 이게 이제 본질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캠퍼스타운 시범사업이 서울의 도시재생을 서울의 일자리 창출을 끌고 가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로서 작용하기를 항상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발표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토론해 주시고 그리고 보다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해 주신 분입니다. 김세용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승희 국회의원님하고 이윤희 서울시 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사랑 그 전에 오셨었는데 오늘 좀 늦으시는 관계로 행사 일정이 좀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해하지 마시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VIP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빨리 사진 찍고 가시는 분도 아니요 이제 끝나고 나서 본 행사는 따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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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